세상 어딜 둘러보아도 어두워져만 가네 끝이 점점 가까이 오니 긴박감 유지하리 기회 있을 때면 언제나 여호할 일이라 원국이가 절축허 모두에게 전하리 바로 지금 전파할 시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날 행동할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지금 지금처럼 전파하느니 반복되지 않으리 최선 다해 참여하면서 모두에게 전하리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을 추억할 때 내 모든 건 여호와께 드렸다 말하리라 바로 지금 전파할 시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날 행동할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지금 수많은 충실한 친구들 우리와 함께해요 이제 눈앞에 다가온 신세계가 보여요 바로 지금 전파할 시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날 행동할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지금 지금 전파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